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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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에 도움이 됐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. 우선 저희 동료들한테 제일 감사하고 같이 고생해서 이뤄낸 거라서 정말 기쁘고 또 우리 이응실 감독님도 감독이 있을 때 좀 더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것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영민쌤도 영민쌤이 전반전 끝나고 부처 운동장에서 좋은 기억이 많다고 코치님만 믿고 뛰라고 하셨는데 또 선수들이 코치님 믿고 경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정말 팬들한테 항상 연패를 많이 하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 힘 잃지 않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겨우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해가지고 팬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에 정말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그렇죠? harmoniously